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데 옳은 것. 이 건축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될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바로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내야 됩니다. 허가권자한테 내는데 이 사용승인 신청서 했다는 이런 걸 전부해요. 공사 완료 도서 그리고 바로 이 감리자가 지정되어서 공사가 끝났다.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났다면 감리자가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제출한 감리 완료 보고서 이걸 전부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용승인 신청은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지 완료되기 전에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완료된 후에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았던 허가권자가 바로 칠린에 검사를 해요. 검사 이 도서들이 보고서가 적법하게 바로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공사는 바로 허가 받아갔던 설계 도서로 시공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서를 교부하되어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가 받았던 건이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하고 큰 거 이렇게 받아갔던 동시에 이것만 완성되면 대형은 주물로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이걸 신청해서 이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옆에 대형건축공사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 그 기간만큼 이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아내면 이 건축물 건축공사할 때 무슨 대기오염물질 배출실을 설치했다면 그걸 가동할 때 가동개시 신고해야 하는데 그냥 가동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을 해도 합법주로 인증해줘요. 이런 것들을 전자학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건 이렇게 됐는데 일반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감자한테 사용 승인이 신청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완벽하게 틀려버렸죠. 그렇죠? 전에 할 수 있어 후에 해야 돼요. 후에 완료 이후에 그래야 되죠. 전 틀렸고 이후에 공사 감자에게 신청해요 아니면 하과학원자한테 신청해요. 하과학원자죠. 그래서 공사 감자가 틀렸어요. 아까 설명 안 들었나요? 괜히 했네요. 관심이 없구만요.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하과학원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그래서 감자가 틀렸어요. 1번 감자도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대기용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개시해도 돼요. 맞습니다. 3번 허과학원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법령이 정한 기간은 7일. 7일 내 검사했더니 합격했어. 그러면 교부해줘야 하는데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정신으로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못했다 하려도 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이렇게 7일 내 검사했더니 합격했는데 사용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안 내주고 그냥 버티고 있어. 허과권이 안 주고 있어. 그래도 건축주는 법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4번. 3번의 건축으로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누가 작성하냐. 이게 감리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냐 하면 시공자가 작성하니까 아니고 감리자가 작성합니다. 시공자가 작성하느라 감리자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 아니라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해요. 완료. 중간에 아니라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예정 도서가 아니라 공사 다 끝났다면 완료 도서 내야 해요. 예정이 틀렸어요. 예정. 사용 승인 신청했다는 예정 도서 내는 거 아니에요. 완료 도서 내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틀렸고. 5번. 5번은 사용 승인세의 교부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바로 법정 기준의 자가 반경.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 승인 신청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너 임시 사용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허가권자한테 들어가요. 건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검토해가지고 법정 기준의 자가 받아. 그럴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직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자가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은 몇 년을 원천한다고 생각할까요. 2년이죠. 그래서 1년 틀렸어요. 1번 문제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잘 해설까지 여러분은 샅샅이 파서 정리하십시오. 넘어가시고. 넘어가세요. 어디 가냐. 19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1번면 건축법상 대주 적용과 공경지 설치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주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하느냐.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상하게 해서 공경지를 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중이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그 대주 안에 들어가서 휴식공원을 활용하도록 공경지 설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나오죠. 191페이지 1번. 건축법상 대주 적용 및 공경지 설치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우리 건축법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야 대지 면적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200종미터 이상이다. 여기다 건물을 건축하려고는 건축주는 대지에다가 적용해라. 적용. 대지 안에다가 적용해라. 나무 같은 싱거여 해서 적용해라. 그 대지 면적이 보통 10% 이내에 보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적용을 하도록 해서 도시 공간의 삭막함을 막자 이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산령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적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 적용을 면제받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지역 바로 대지가 여기에 있다. 전국토가 이렇게 되면 이 전국토가 도간 농자 있죠. 여기 보시면 또 도시의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기 있죠. 이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인 곳에 딱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데 그 대지가 녹지기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포지역 여기에 대지 안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간다 가져옵시다. 이 지역은 떼요. 대문만 열고 나가면 풀에 치여서 죽으려고 난리예요. 풀에 치여서 풀 때문에 못 살게 해서 난리예요. 가서 보면 일주일만 관리 안 해도 풀이 그냥 마당을 덮어버립니다. 정신없어요. 정신 풀에 치여서 죽겠다는데 그 대지에다 나무 심고 풀 심고 조경해라. 그러면 사람은 채 죽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녹지역은 조경으로 면제 된다. 여기도 면제 여기도 면제 여기도 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상 아니다 이거. 이거 하셔야 돼요. 어디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면제 받느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포지역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 이 공업지원은 주로 공장 짓는 공장.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장에서 공산물 생산되어서 이 대지에다 물건을 적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적용해라. 공장 나오면 무조건 면제. 이렇게 공부할 때. 무엇이 나오면 면제다고요. 뭐라고. 공장이 나오면 면제. 대상.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공장이 나오면 면제. 하는 건 이미지이지만 의무상안이다. 무엇이 나오면 면제 된다고요. 공장이. 그 다음에 또 물류센터. 이걸 물류실을 하는데 물류설 천조 오백종 천오백종 미만의 물류센터를 질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 적용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걸 주거적에다 세우려고 한다. 이 적용의문은 적용의문은 어디에서 건물을 질 때 주로 강하게 적용되냐. 여기. 우리 도시민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주거적 상업적.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류센터를 조그만하게 지도해도 일단은 적용으로 가야죠. 거기에 보면 물류시설로서 조그만한 1500종부터 미만한 물류실을 또 주거적 상업적이 있다. 건축할 때는 적용으로 가야 해버립니다. 그래. 아무튼 어디에 있는 적용무가 강하게 적용되는가 주거적 상업적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거적이든 상업지 등 이걸 건축하던 면제에 대해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소막 우리는 소막거리지 않아요. 소집 돼지 축사 축사를 짓는데 돼지 면제 200종부터 이상이라도 적용하는 것은 의무상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그 말. 소, 돼지가 뭐 적용해봐야 좋아할 것 없잖아요. 하는 건 자유여. 이 건물주가 소, 돼지를 위해서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어느 축사 가보니까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적용을. 소새끼가 화라고요. 소가 보면서 와 가을이 왔구나. 단풍이 이거네. 새싹이 나네. 봄이 됐구나. 그래서 오 좋다. 소새끼들 생각이 있어요. 소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래갖고 감상을 해요. 감상. 그런 소들은 소 고기값이 비싸요. 질이 좋거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니까 고기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 고가로 팔린데 그런데 스트레스 엄청 주면서 키워버리면 소 맛도 없어. 소 맛도. 소 고기 맛도 없어. 아무튼 조개하는 것은 자유다. 축사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가하사건 추물. 가하사건 추물도 무조건 그 돼지에 조개하는 것은 의무대상 아니에요. 부식이 되는 이임시용이니까 그리고 돼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음분이 있어요. 바다를 멸해봐가지고 이음분이 아직도 함유된 돼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종역이 멸진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 보고 계신가요? 1번 1번에 1번 가하사건 추물에다 줄까요? 1번 끝에 볼 것도 없어. 가하사건 추물 체크. 적용해야 돼? 면제 돼? 오 그래요. 하얀다. 틀렸죠. 면제. 2번 공장 찾아요. 공장 적용은 면제해야 돼요. 적용 적용 찾고 면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네요. 3번 녹지역이었다 체크. 녹지역은 적용해요. 면제 돼요. 면제. 하얀다. 틀렸죠. 그다음에 3번과 4번과 5번은 공경지예요. 공경지. 공경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세우지 않는 빈터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중한테 일반 시민 일반 시민을 공중이라고 그래. 개방했다. 그걸 공개라고 그래. 빈터 건물이 없는 빈터 빌공재 땅재 이걸 공개라고 그래. 그 빈터로 돼 있는 공간 그래. 이걸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거하자. 휴식공간. 그래. 확보 대상 대상 건축물이 있고 확보 대상 지역이 있고 확보 대상 면적이 있어요. 대상 면적. 그리고 대상 거기에다가 시설을 구매돼요. 그리고 그 확보해주면 바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인센티브. 완화해줘. 건축물 건축할 때 좀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완화해줘. 뭐냐 얼마냐 뭐냐 얼마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상 건축물은 규모가 큰 거예요. 아주 큰 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바닷물 작게 5천 점 미터 이상인 바닷물 작게 5천 점 미터 이상인 큰 건축물 문화면 집회살 판매살인 백화점 같은 거 다만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취해 그다음에 큰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철도시설 이런 것들이 운수시설 운수시설 큰 호텔 같은 숙박사 그다음에 큰 종교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확보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확보 대상적이 일반 주거적 1주 준주거적 준주 그리고 준공 준공업적 그리고 모든 상업적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확보 대상 면적은 대지 면적 10% 이내 넘을 필요는 없어요. 이내 그리고 시설은 거기다 나무 같은 거 해도 돼요. 조경 조경 같은 거 해도 되고 그 파고라 등나무집의 파고라인데 파고라든가 피로티 구조 일반 통영공업으로 적용해도 되고 긴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도 되나요. 긴 의자 같은 거 일반 시민들의 휴식공을 활용하도록 그러면 자기 대지 10% 확보해서 돈 들여서 적용을 타야죠. 우리 일반 시민들의 휴식공을 제공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정의들은 이걸 완화해줘요. 용종률하고 높이지 않 그 지역의 정의들은 그것의 1.2배까지 완화해줘요. 용종률하고 높이지 않만 1.2배까지 건표를 1.2배까지 완화해주지 않아 그냥 두 가지만 완화해줍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여러 번 출제했어요. 그래 4번 보면 상업적은 바로 공정적 확보 대상적이니까 내놔야 되는데 얼마를 내놓으면 되냐 10% 이내 넘어야 한다고 틀렸어. 잘나가다 넘어야 한다 이게 틀렸어. 10%의 범위 이내면 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5번 그 공정률을 설치 채용하면 건표를 완화 적용하시지만 높이지 않으면 완화할 수 없지 틀렸어. 아까 설치하는 경우 뒤에 싹 지워버리고 용종률하고 높이지 않을 1.2배까지 완화 적용하셨다고 그랬어요. 1.2배까지 완화하는 것은 용종률하고 높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내용이 쭉 넘어가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95페이지 3번도 4번 다 이제 금방 그 문제예요. 저 5번까지 196페이지까지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잘 체크해서 들으시면 다 풀릴 수 있어요. 197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건축으로 면적산정 층수산정 틀린 게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건축물 1층이 차량 주차 전용으로 되는 피로티요. 이 피로티 구조부는 그 면적 바닷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전에 했는데 생각나려나 모르겠어요. 2번 2번도 했는데 층고가 2미터인 다락이 있다 그 다락에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은 바닷면적이 산입된다. 맞아요. 아까 바닥 가락의 바닥이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 경우도 있고 산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평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 이하면 산입하지 않고 초과하면 산입한다고 그랬어요.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그 층고가 1.8미터 이하면 산입하지 않고 1.8미터를 초과하면 산입한다고 그랬어요. 2미터라면 그것이 평지붕이든 경사지붕이든 다 어때요 다락이 찾는 면적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맞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통과하고 5번도 아까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은 또 저녁에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 주택의 발코니 바닥 있잖아요 바닥은 전체가 바닷면적에서 산입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주택의 발코니가 됐든 건축도 노대가 됐든 그것을 전체 면적이 다 바닷면적에서 산입되는 건 아니다 그 전체 바닷면적에서 그 전체 면적에서 그 노대면 노대 발코니면 발코니 이것이 A벽하고 저 반 가장 긴 길이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긴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닷면적에서 산입합니다 그랬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넘어가시고 그거 또 나와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또 나오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2번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2번은 마지막에 층수를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냐 층수인가요 맞네 건축법령상 층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종합문제야죠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출전이 201페이지 2번 문제 보고있죠 그러면 지하층은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으로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바닥은 600인데 한쪽 바닥이 300은 그 높이가 12미터고 나머지 300은 높이가 16미터다 이런 건축으로 층수는 몇 층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모양새가 있네 땅속에 이렇게 지표면에 지하 2층이에요 지하층 지하층이 2개에요 지상에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쪽 300쪽부터 바닥은 12미터 이쪽 300쪽부터는 16미터 이렇게 돼있다면 이 건축물의 층수는 얼마냐 일단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층 자 봐봐요 건축물은 각 부문에 있어서 각 부문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으로 층수 본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걸 정합적으로 물어봤어요 출전이 문제도 참 잘 만들었어요 엄청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 지하층은 층수 계산해서 사업이 안한다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높이를 재가지고 재해봤더니 이쪽이 서로 다르다 12미터 12미터 이쪽 층은 4, 3, 12 3층이고 여기는 4, 4, 16 4층이다 층의 구분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3층, 4층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를 본다 몇 층이다 4층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으로 면적산적 층수산역이다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동 공통이 아니라 5탄 왔네요 공통이 아니라 공동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서 설치한 전기실 면적 이것은 바닷면적이 산지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번 너무 많이 있던 것으로서 용종산정시 부속 용도 지상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산지받지 않는다 포함된다 틀렸죠 제한다 그래야 되죠 제한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정리했어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을 본다 맞고 5번 리을 사용성으로 받은 15년 이상이 지난 그 건축물을 리모당하는 경우로서 열소윤실 방지로 하여 예배액 부가에 마감제를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바닷면적에서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으면 어디로 넘어가냐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면 204페이지 1번 204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천정태인 대지에 건축안 다음 건축물 용적률 얼마냐 204페이지 1번 용적률 문제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모에다가 대지 면적을 넣고 분자에 있다는 건축연면적률이죠 곱하기 100% 이 공시라고 하되 그런데 이 용적률 산정시 분자의 연면적에는 무엇이 있다면 그걸 제한다고 했나 약자로 지 주 휘필 이 공간의 면적이 있다면 제한다고 했죠 지하층 면적체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체 피난안전구역 면적체 대피공간의 면적체 이렇게 생각나야 되요 알죠 그럼 여기다 갔다 대입하면 되요 문제를 자 이해하면서 먼저 대지 면제 얼마인가 봅시다 대지 면제 천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천 갖다 쓰면 되고 일단 이 연면적 계산해야 돼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으로서 지하 2개층이고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면적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면적은 480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 바로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면적 다 480으로 동일하다고 하네요 이건 보니까 거물이 있는데 거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은 다 5개층인데 다 5개층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용도를 보니까 이 각층 바닥면적은 일단 480으로 동일합니다 480, 48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면적은 480이다 그런데 세 번째 지하층 2층은 전부 주차장 여기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상층을 보니까 지상층은 지하층은 지하 2층은 지하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또 일종 근생이죠 일종 근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지상 5개층은 다 뭔가요 업무술이죠 업무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용종률 산정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에서 이것이 있다면 제한다고 그랬죠 제해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지하층 지상층에서 제한할 것 하나도 없죠 여기는 지상 부속용 주차장 넣고 다 업무술이니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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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안전거도 없고 테이핑화도 없으니까 뺄 게 없네요 다 합하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480 9하기 5 하면 어떻게 되냐 5 0은 0 5 8은 40 4 5 20 이렇게 된가요 이제 약분하면 되죠 그래 두 개 날리고 날리고 날려주고 날려주고 그러면 240 이렇게 되네 자 그 정도 좀 보시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면 건축법령상 건축법령상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그거 다 줄 것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이 수치는 달달달 해야 돼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이 돼지는 협소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기초합니다 야 돼지 분할 일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걸 돼지 분할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때 건축물이 있는 돼지 분할 제안할 때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돼지가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60쪽부터 상업적은 150 공업적 150 녹지역 200 나머지 지역 네 가지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기타 이라고 합시다 60 이 면적에 절대 못 미치게 분할 못합니다 강행유지입니다 알겠죠 이 수치를 최소 분할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 건축물이 있는 돼지 최소 분할 기준 이건 달달달 이 암기야 돼요 주상공 높게 해서 61515206 61515206 뒤에는 공제공부터 미달되게 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치 달달달 해야 돼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 가장 작은 용도적은 어디인가요 여기 보니까 가장 작은 용도적은 주거적이죠 주거적 무슨 얘기했다고 주거적 몇 번인가요 주거적이 여섯 가지 있다는 거 알죠 전용 1,2종 일반 2,3종 준 주거적 상업적은 네 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그린 상업적 공업적은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알죠 넉정 보전 생산 정득 아무튼 주거적은 60 1번은 60 2번은 상업적 150 3번은 상업적 150 4번은 공업적 150 녹적 5번 200 이렇게 되니까 따당따당 하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셔서 어디서 보시냐면 쭉 넘어가 풀어보면 잘 안 풀어봐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213페이지 213페이지를 보면 3번이 나올 거예요 1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 등이 가는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여러분이 건축물은 소유자예요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하려고 그래요 철거할 때는 사전에 미리 철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공부하신분들 철거를 하려면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될까요 안했나요 나누고 넘어갑시다 3일 전에 거기다 써놓으면 좋아요 3일 전에 며칠 전에 신고한다고 3일 미리 3일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제 신고서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번지수 잘 찾아가야 되겠죠 그걸 물어봤어요 이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바로 특별시장 광학시장 이게 틀렸어 특별시장 광학시장한테 갈 일 없어 서울특별시장 6대 광학시는 구청장한테 가야 돼 자치구청장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특별시장 광학시장한테 갈 일 절대 없다 서울에 있는 것들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자치구청장 6대 광학시도 자치구청장 그리고 세종시는 특별자시장 그때 써봤어요 특별자시장 제이동은 특별자들사 시민시장 군인은 군수장한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철거 예전에 3일까지 신고하려 이 말 나와있죠 나와있죠 여러분이 멸실 당했다면 멸시로 3실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멸실 신고서 철거 신고서 한 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 멸실 철거 신고서 내려면 여기다 체크하면 되고 멸실 신고서 내려면 여기다 체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장으로 됐다 이해 되죠 신고서를 낼 때 잘 번지수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 광역시에 있는 건축물 철거하려고 할 때 철거 신고서 내야 하는데 철거 예전에 3일 전에 내야 하는데 이 광역시 내에서는 누구한테 신고서 내려고 할까요 구청자 그렇습니다 여기 광역시한테 갖다 내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허탕 쳤다고 그러잖아요 허탕 그래 중계 어른한테 중계사님 오늘 우리 집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 신고서 어디다 내야 됩니까 저 광역시청으로 가세요 광역시한테 내세요 그러면 속 터져버리죠 와서 내러 왔는데 거절해 못 받아닌다 저 구청으로 가라고 속 터져버리죠 가서 또 중계사 받아버릴 수도 없고 중계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법적 시기 좀 풍부해야 돼 헛고생 시킨단 말이야 중계래인데 잘못된 성질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싸움부터 거예요 모르고 아니면 모르는데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혁고생 얼마나 성질을 하겠어요 여름에 또 그것도 한여름에 또 그렇게 화탕 치고 한 거 열받아가지고요 자 그래 우리 시험에서 그거 냈잖아요 보니까 알고 계시라고 나머지 또 하나 저기 뭐냐면 4번도 좀 요즘에 실사성이 있어서 중요해요 이 섬유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시행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상면을 먼저 제거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을 철거해 드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통과하고요. 5번 보세요. 건축물을 철거하신 곳에서 멸신한 곳에서 제시받은 특별자도사 있잖아요. 5번 특별자취도사 그 친구만 그렇게 적용된 게 아니라 밑에 밑을 친 내용 있잖아요. 밑을 친 내용 해설에 그네들 다 거기다 갖다 드리대도 똑같아. 5명 알겠죠? 5명. 얘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포환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네들이 건축물 대장도 말소 처리합니다. 넘어가시고 215페이지에 3번. 3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나눠볼게요. 넘어가세요. 217페이지 주택법은 잠시였다고 살펴보도록 하죠. 227페이지에 228페이지에 두번에